자, 거기 엎드려 계시고. 자, 내시경 꽂으세요. 제가 직접 꽂나요? 스스로 꽂아야지. 아, 그래요. 네, 꽂으시고. 첫 번째 대장 내시경 신입니다. 레디 패션! 시민 씨, 영어 시작하나 봐요. 대표님, 저 심혜 영화 처음 봐요. 너무 떨려요. 저도 너무 떨려요. 시민 씨가 제 옆에 있어서. 잠깐만요! 커트! 아니, 수면 마취를 했는데 말을 하면 어짜니까? 저 지금 대장 내시경 하고 있잖아요. 빠바바바밤, 펑펑펑. 이걸 본다고 해요, 여기서 지금? 이게 말이 됩니까, 이게?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. 그거는 시청자가 판단하는 일이에요. 아니, 전혀 지금 상황이 안 맞지 않아요. 다시 차림 들어갈게요. 아, 나 미치겠네. 자, 얼른 엎드리세요, 체리나 씨. 김용명이라고요, 뭘 체리나예요? 아이, 체자가 계속. 안 들어, 치글씨. 치글씨 안 들어가, 내 이름에요. 알았어, 알았어. 치읓이 뭐야. 치읓. 아, 휴식해. 치읓, 치읓. 자, 빨리 엎드리세요. 치읓, 치읓. 치읓. 치읓이 안 들어가요, 내 이름이. 치읓이고 나발이고 빨리 꽂으세요. 나발이고요? 빨리 엎드리세요. 자, 다시 가겠습니다. 이번에도 대장 내시경신입니다. 레디! 에섯! 아, 대표님,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. 시민씨, 귀를 한번 막아봐요. 아, 뭐해요. 그래도 다 들리잖아요. 아, 나갈래요. 무서워요. 시민씨. 그럼 이 소리는 어때요? 제 심장소리. 잠깐만요. 왜 계속 말을 해요, 왜? 말을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멜로가 웬 말입니까? 아니, 이 상황에서 멜로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거는 멜로망스가 판단해요.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이게 말이 되냐고요? 지금 대장 내시경, 이 환경, 칸막이 이런 상황에서. 제발 한 번에 갑시다, 이말녀씨. 저기 몇 명이라고요? 몇 번을 얘기합니까, 제가? 저기요, 핑클럽 10명 있다고 유세 떠시는 거예요, 지금. 이러니까 주인공 소리밖에 못 듣는 거예요. 아니, 왜 은근히 나를 돌려치면서 깝니까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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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시간 없으니까 다시 촬영 이어갈게요. 아, 나 미치겠네, 진짜로. 한 번에 가자.